전북 정읍시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지역 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전시관을 새단장했습니다.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년에 문을 연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지역 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 홍보전시관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정읍시는 전시관의 노후화된 천장과 파손된 시설 등을 깔끔하게 단장하고 전시관 안내판과 홍보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기념품 진열대에는 생산업체와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상품에 대한 신뢰와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등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과 편의점 등 관광객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서 정읍의 관광지와 탐방코스, 문화축제 등을 알리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단장을 계기로 장기운전으로 지친 운전자와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읍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